자 40번 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겠지 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문장은 뭐겠니 주제를 찾아라니지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글이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세요 라는 문장이니까 자 주제 문장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3명의 심리학 교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니 뭔가 실험을 했다는 거지 그 실험의 결과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실험의 결과를 중간에 찾아보니까 자 어떤 거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2.6배나 더 어떻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언제 자 그들이 뭐 했던 것보다 꽃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보다 거울이 자기를 지켜봤을 때 2.76배나 더 많이 돈을 냈다는 것이고요 유사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연구에서 자 뭐였습니까 자 거울이 자기에게 반사되었을 때 이 문장을 보니까 그 문장이 아니었네요 첫 번째 실험은요 꽃이 뭐였어요 눈이 나를 쳐다 뭔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하고요 꽃하고 사진을 세워놓고 자 커피를 마음대로 마시세요 근데 마신 만큼 어느 정도 돈을 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꽃이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눈동자가 쳐다보고 있을 때 2.76배나 더 많이 돈을 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울을 세워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주더라 아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은 뭐니 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양심이 좀 찔리게 느꼈을 때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느낀다라는 거지 자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더욱 더 정직합니다 언제 when they feel 자 그들이 느꼈을 때 they are being 뭐야 관찰되고 있을 때 더 정직하다라는 문장으로 답을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답을 찾는 방법은 자 2번으로 찾아가는데 어디서 찾아간다? 포인트는 in the study 앞에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인 문장들이 가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 밑줄 치세요 알겠지? 여기가 주제 문장이잖아 자 그럼 전체 문장 해석해 보면서 문법상담 본부자 뉴캐슬 유니버스티에 있는 자 tourist psychology professor 3명의 교수가 conductor experiment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in their department's coffee areas 자 여기 좀 어렵죠? 그들의 department니까 사무실 커피 area 이 문장이겠죠? 자기들 사무실 area 그들 학과 사무실에 커피 마시는 장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college and students were able to help themselves help themselves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럴 때 많이 써요 help themselves 스스로를 돕는다 그래서 자 대학교의 동료들과 교수들 동료들이겠죠 같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be able to 자 도와줄 수 있다 그들 자수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다 그들 자수니까 스스로 커피를 먹는다 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to copy and were asked 그리고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in the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in the return 대답으로 to leave the 50 cent for copy 자 50센트만 내놔라 라고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죠 10주 후에 professor alternated two posters 자 10주 동안에 교수들이 10주 동안에 교수들이 두 개의 그림 포스터를 뭔가를 자 교체했다는 거죠 one of the flowers 하나는 꽃이 있는 거고요 one of the starting eye of the area 하나는 어떻게 어 쳐다보고 눈동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넣었다는 거죠 on the weekend 자 이런 수주 동안에 on the eye was watching them 자 눈동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포스터가 있는 동안에 people conducted 2.76 times more money 자 2.76배 더 많은 돈을 냈다는 거죠 자 more than yeah 언제? they did 그들이 그들이 했던 것보다 뭔지 했던 것보다 꽃을 나는 것보다 이 말이겠죠 when the flowers burst up 자 됐어요? 이러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 바로 하나 1번의 문장에서 힌트가 하나 좋고 두 번째 유사한 연구로 연구는 연구인데 이게 주격관계대문사가 생략된 거야 which was set on the Halloween 할로윈스 자 할로윈에 이렇게 설치된 이런 연구에서 할로윈에 시행했던 연구에서 mirrors were placed outside the house 자 mirrors 거울이 어떻게 집 밖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children were told 얘들은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to take only one piece of candy 자 한 사람이 하나의 캔디만 가져가 so that이 있는데 so that이 컴버가 있으면 그 결과가 없으면 in order death의 뜻이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there would be a splan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하기 위해서 plenty 충분하기 위해서 캔디 하나에 하나만 가져가 이 문장이죠 when the mirror reflects their image back at them 자 거울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most children took only one piece of candy 거울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에 하나씩만 가져가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의 문장은 자 people are like most polite when they are feeling that they were being absorbed 라는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간다 알겠지? 다시 한 번 하면 요양 문장은 주제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 됐죠? 그럼 그럼 또